부산 7경주입니다. 금요일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보는 메인중부서로 접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미터 레이스 총 8두가 단촐한 편성을 지금 맞이해서 뛰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당일 인기 세력으로는 이번 IM 넘버원이 첫 실점 1400을 갖다가 대가리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요. 특히 5번 선봉특급이 연속 입상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5번, 2번, 2번, 5번에 맞거나 아마 당일 배당판에서 빵꾸가 뻥 나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절대 김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불안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IM 넘버원이 상대가 최약체 편성을 맞이해서 5군에서는 주로도 아주 질뻑질펑한 포화주로에서 나름대로 선두권이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는 얘가 선행 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았죠. 랩타임도 1분 27초 4.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폭이 좋았었고 또한 힘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가리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분명 나름대로 마필의 능력은 좀 많이 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1600미터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선행을 갈지 안 갈지도 미지수예요. 거기에 또 5번 선봉특급은 상태는 좋은데 얘도 과연 부중 57을 갖다가 만약에 전개가 잘 나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개가 좀 꼬여가지고 외곽이나 후미권 전개를 이끌어냈었을 때 이 높은 부중 57을 갖다가 과연 극복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요. 2번 5번에 대한 맞권은 절대 우리가 10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투자를 안 하니까요. 2번 5번 5번 2번 죽어있는 맞권은 가감하게 휴지통에 한번 버리시고 이번 1600미터 레이스는 2축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안하고 5축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안하니까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특급 A급 갈리마를 배팅권의 강축으로 세워서 멋지게 한번 승부를 던져보면 이번 1600미터에서도 은근히 한구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고 예상 배당률은 대략적으로 우리의 복병마 축 강축이 대가리까지 올라섰을 땐 쌍승식까지도 엄청난 배당을 좀 안겨줄 수 있다는 계산이니까 복병마를 축으로 해서 한구라를 하는 레이스 이번 1600미터 레이스에서 지난주 4월 월말에 아주 진한 감동의 결과를 다시 한번 5월 초차주부터 아주 멋지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또한 금요일 날에 만족 중 또한 아주 팬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한 수 보답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요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